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규진입니다.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음악 이론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음악을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익숙하시죠? 이번 시간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온음과 반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건반의 모양을 보시면 하얀 건반도 있고 하얀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도 있는데 검은 건반이 없는 구간이 있죠. 미파와 시도, 여기에는 왜 검은 건반이 없을까요? 검은 건반이 있는 이유는 반음을 올려주는 샵이나 반음을 내려주는 플랫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미파와 시도에 검은 건반이 없는 이유는 이 두 쌍은 애초에 반음이기 때문입니다. 이미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이 필요가 없는 거죠. 도와 레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죠. 두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다는 것은 그 둘은 반음 관계가 아니라 온음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도에서 도샵, 반음 관계 도샵에서 레, 반음 관계 반음 플러스 반음이니까 온음이 되는 거죠. 미파와 시도를 제외한 도레, 레미, 솔라 등은 다 온음 관계인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응용 하나 생각해 볼게요. 미파는 원래 반음 관계인데 미가 플랫이 되거나 파가 샵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? 미가 플랫이 된 경우부터 볼게요. 미를 플랫시키면 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거죠. 미 플랫이 되면서 반음을 더 도망간 거니까 미 플랫 미 반음 미파 반음에서 온음 관계로 바뀐 겁니다. 파가 샵 된 경우에도 음정 간격이 넓어진 거죠. 미하고 파 반음 파하고 파샵 반음 해서 온음 관계로 바뀝니다.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미, 파샵이 온음 관계로 바뀌면서 옆에 있는 파샵과 솔은 반음 관계로 바뀌어 버린 거죠. 건반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건반들이 반음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에서도 손가락이 붙은 경우는 반음 관계입니다. 도샵과 레, 첫 번째 줄에 솔샵과 라, 손가락이 붙죠. 반대로 시와 도샵은 떨어지죠. 온음 관계입니다.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음정을 차례대로 한 음씩 쌓아놓은 것을 음계 혹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. 어떤 악기든 스케일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조 음계, 메이저 스케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